잭긴더 박스는 문을 열었네요. 크리스마스 때도. 여기 빅보이는 아니고 야 여기 뭐 저쪽에 있는 우리 동네 엄마 이쪽에서 보니까 좋네 아빠하고 데이터를 한다 이쪽 옆쪽에서 보는 우리 동네를 지금 보고 가고 저쪽의 버거킹 이는 아웃은 오늘 하지 않네 근데 잭긴더 박스는 하고 하는 거 확인하고 버거킹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니는 곳에서 팔림회사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네요 하는구나 버거킹도 하고 있네요